존나 많아 야야야야 야 나 죽었다 나 살려줘 나 이럴줄 알았다 그래서 가고 있던 거야 근데 걸프 언니가 빠질 일은 없지 응 나는 안 빠져? 우리 자료 죽을 수 있나 혹시? 70에 7호이고 맞아 딱 여기야 마이너스 2호 어? 하라고요? 알겠지 알겠지요 애기 걸프짱! 아하하하하 숨이 쩡! 리비 비쩡! 여기서 뭐하냐 알겠지 알겠지 동서는 뭐 배우고 있었지요 뭘 배웠다고? 응응 동서하 자 우리 걸프짱도 따라해보시는 거예요 자 동쪽에서는 허어어 호의 아니었나요? 동쪽에서는 호잉 호잉 서쪽에서는 허어어 서쪽에서는 허어어 남쪽에서는 가바랴 남쪽에서는 가바랴 애들아 나 언니 서른여섯살이야 지금 언니 괜찮아 우리 서른들이야 그래도 괜찮아 언니 도친개친이래요 도친개친이래요 도친개친 도친개친 이거 때문에 부른거야 언니 이거 알려주려고 부른거야 아니지 아니지 오늘 오주년이시지 응 허어 숨리도 오늘 오주년이시지 나 숨리라고 어떻게 방금 소식 하나도 똑같아 오주년이래 오주년이래 둘 다 오주년이래 오왕 쭈카풍은 서로가지 않겠지 왜냐면 쌤쌤이기 때문이지 쌤쌤이기 때문이지 혹시 뭐하는거야 이거 이거 안이한테 보여줘야겠다 불이 따가지고 안되지요 안되지 온전지 알겠습니다 좋지요 자 우리 셋이 합쳐 100살이 넘게 빠지지 야 우리 우리 그렇게 많아 너희도 그렇게 많아? 셋이 합쳐 100살이야? 64 자 이거 얘기했습니까? 다른 친구를 만나려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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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32 32이야 그럼 딱 100 딱 100이야? 와 근데 뭔가 같이 함께 100이라고 하니까 나 때문인거 같아가지고 엄청 썩 좋지가 않은걸? 아 아 진짜? 나도 같이 갈래 나도 철회로 같이 가서 나도 철회로 같이 가서 어 어 어 어 어 그 지영파티잖아 인정 아 나 꼴찌는 안할듯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래 아 자기야 아이 애숙아 죽었어 어떻게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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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잠깐만 잠깐만 어 어떻게 나도 탔어 나도 탔어 아 흐흐흐흐흐 아 하잉! 하잉! 여기 딱 설설이만 있으면 그 지옥파신이.. 아니 내가 다.. 그니까.. 아 그 멤버네? 어우.. 끔찍한데? 그 끔찍한 게 너 때문이잖아! 아 뭔 소리야.. 너가 안 죽었으면 수노부 양폴로 왔지..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그때 재밌었는데 그치? 맞아 엄청 많이 웃었어.. 그게 재밌었어? 진짜 슬퍼했어.. 왜? 템 날렸잖아 그때.. 날개랑.. 수선 날개랑 수선 삽이랑.. 전통은.. 겁나 많아.. 야 나 죽었다.. 살려줘.. 우리집 바다 재료인데.. 겁나 많아.. 야 나 죽었다.. 살려줘.. 아 나도 철 좀 캐고 갈게 이만희..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아 풍덩 빠졌네 풍덩.. 71.. 75.. 75.. 에스카 누구 살릴 수 있어? 안되면 나 말.. 아 안 살릴게 그러면 나.. 아 살려줘.. 대박.. 안될거 같네.. 아니야 그거 택배 못하고 간거야? 내가 할게 걱정하지마.. 물 뿌린 다음에 흙겨서 부숴주면 될 듯.. 아니 에스카 자갈이랑 모래는 있어? 자갈 모래 필요 없어.. 없어? 응.. 엉덩이만 있으면 돼.. 물엉덩이.. 내가 부수해줄게.. 거기가 다.. 밑에가 다.. 용암이거든.. 얘보다.. 땀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72.. 77..5..20..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부탁할게 진짜.. 아니.. 잠시만.. 아니.. 뭐하냐고.. 바보야.. 왜 땀 파면 돼.. 왜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역시 그 멤버.. 나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가고 있던거야.. 뭐하냐고 바보야.. 왜 땀 파면 돼.. 아 어떡해.. 어떡하긴 내가 갈게.. 누굴 먼저 거지.. 아내를 먼저 거는게 낫겠지.. 예스카는 도움이 안되니까.. 언니가 간다 아니야.. 아니 아니 표정이 너무.. 너무 화가 났다.. 할래 좋게 해.. 너도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줘.. 내가 믿은 내가 동심이지.. 나는 진작에 안 믿었어.. 아니 이누나 올려면 멀었는데.. 아 걸포 언니가 나보다 더 고수같아.. 아이 그럼.. 어차피 이거.. 이거 재료 계속 쓰는거라.. 용암 빠지셨었나요? 둘 다 빠졌어 둘 다.. 저하러 가면 돼요? 오면 좋지.. 아니 뭐 큰일은 아니야.. 아 지금 갈게요.. 왜냐면 나도 빠질 수 있어.. 안 와도 돼.. 잠겨라.. 이누나 바로 앞에 왔는데? 어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아 그래요? 나는.. 나는 시청자분들 말을 믿어서 죽.. 바로 왔지.. 응.. 근데 걸포 언니가 빠질 리는 없지.. 응.. 나는 안 빠져.. 그럼 위자료 좀 줄 수 있나 혹시.. 하.. 누나 진짜 조심해.. 아이 나는 걱정하지마.. 방심하지마.. 아 나는.. 나는 너.. 너 같지 않아.. 난 너 같지 않아.. 그렇게 길이 깨지.. 거기 바닥 진짜 바로 용압이야.. 너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내가 파고 시작 거기.. 그래서 너 그쪽으로 안 가고 있어.. 아 거긴 괜찮아.. 어.. 얌이.. 아 달려가 나가지고.. 이렇게 세 개씩 보고 내려가야 돼.. 스카이 그렇게 바.. 바닥을 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긴가 보다.. 어 거기다.. 아 54.. 어 거기.. 여기서.. 구조 캐리어를 열어서.. 잠깐만.. 정확히 70에.. 어 1호.. 어 거기.. 너부터 안 구할 거야.. 아니 먼저 구할 거야.. 왜.. 너는.. 어차피 살려도 답이 안 나오잖아.. 아니라고 해서 아니랑 같이 노력해야지.. 자.. 들어간다.. 아 너 아니라니까.. 너 왜 들어와.. 뜬.. 너 내 자리야.. 아니 여기 아니 무덤이야.. 아니! 깜짝 놀랐네.. 그렇게 들어온 게 맞냐.. 아.. 아니 에스카 살린 게 아닌데.. 뭐지.. 여보세요? 저기.. 저기.. 저 무덤 맞아요? 70에 7호이고 70에 7호이고 맞아.. 딱 여기야.. 마이너스로 당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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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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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기쁜.. 기쁜 바닥에 왜 그게 있어? 가봐요.. 내 말이 맞지.. 입장.. 아 또.. 두두동장.. 어우.. 따뜻해.. 좋아 좋아.. 살았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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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가봐 어떡해.. 잠깐만.. 어딜 막아야돼.. 살았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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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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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아니 올라오는 거.. 개웃겨.. 아니 올라오는 거.. 아니 올라오는 거.. 와.. 서질 뻔했다.. 여긴 지옥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존나 많이 캤는데.. 무작 한 세트 스키인 거야? 거기까지.. 아니 왜 이렇게.. 없어.. 동구를 찾는.. 임 사장님.. 이찬이 농사로 돈 벌어서 철 산다는데요.. 근데 그게 맞기네.. 근데.. 얘들아 근데.. 된 거 같아.. 나 꺾였어.. 이제.. 왜 또.. 왜.. 나 집에 갈래.. 왜.. 나 그냥 살래.. 그래.. 이거 사는 게 더 낫다니까.. 200만 원 정도만 사는데.. 까는 게 더 이득이야.. 농사 한 시간 하면.. 철 두 설커 사줘.. 말이 안 돼.. 그래.. 딱 카지노 가서 간 게 딱 개꿀이라니까.. 비효율적이야.. 그건 이제 깨닫다니.. 원래는 갬성을 찾았는데 너무 힘들다.. 꺾이.. 까진 못 automatically.. steane가 많이 가진다.. 롤.. 롤.. 짱.. 가사.. 뭐라고.. 롤..